안녕하세요. 또바이다잉입니다. 햇살이 굉장히 찔하고 좋네요. 눈이 부칩니다. 햇살이 너무 좋아요. 뭐 영화권이라 그러더니 뭐, 그렇지도 않네요. 응가 다 했어? 도도콩? 도도콩, 응가 다 했어? 응? 엄마 봐봐. 도도야, 응가 다 했냐고. 응가 다 했어? 응? 콩이야. 콩이야, 일등. 너는 어떻게 새벽에도 엄마를 그렇게 못살게 구니, 도콩이야. 어디 새벽 3시에 응가를 한다고, 시를 한다고 난리를 쳐. 그래도 지금 또 아침에 또 난리를 치고. 어머, 니네들 때문에 아주 엄마가 아주 말라 죽겠어. 응? 힘들어 죽겠다니까. 오늘 월요일이라서 저렇게 차들이 꽉 막혀가지고 저렇게 또 힘들어하네요. 아주, 어머 세상에. 아주 거북이 걸음을 걷네. 아주 그냥 서행을. 응? 그냥 걸어가는 게 빠르게 했대. 참, 들어가는 차, 나가는 차가 너무 밀려 있습니다. 지금. 햇살은 너무 좋고요. 우리 아가들은 어제 안 데려갔더니, 걱정을 했는데 괜찮네요. 뭐, 골쩡하네 뭐. 아주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어제 빛 좀 맞았다고. 왜 이렇게 달라졌어요? 빛이 나요, 빛이 나요. 아가들이. 탐스러워라, 아가야. 너무 탐스럽다. 이쁘다. 아휴, 이빠라. 탐스럽네. 애들이 다들 탱글탱글해졌습니다. 어제 쪼글쪼글했던 애들이, 목말라 했던 애들이. 비 좀 맞았다고 아주 탱글탱글하네요. 어? 참. 얼어 죽을까봐 이 상추를 갖다가 제가 어제, 어제. 저녁에 덮어놨었거든요. 멀쩡해요. 뚜껑 닫아놨더니. 아휴, 얘도 아주 멀쩡하고. 어제 저기다 한 몇 개 들여놨었거든요. 혹시나 해서, 얼어 죽을까봐. 얘들아, 따뜻하니까 아주 썬탱하고. 여기다 몇 개 들여놨거든요. 이렇게. 어제 얘 만족하니까 빡빡하더라고요. 놀라가지고 들여놨어요. 어깨만 들여놨답니다. 아휴, 덥다 더워. 영하권이라더니. 전혀 아니야. 아휴, 아휴, 시원하다 야. 짧은. 이렇게 했는데도. 응? 도도콩. 콩이야. 왜 안 그래? 어? 엉덩이 돌려. 닦아야지. 이리와. 콩이 와야지. 콩이. 콩이. 뒤돌아. 엉덩이 돌아. 그렇지. 엉덩이 까고 돌리고 있어봐. 엄마가 이렇게 닦아주잖아. 이리 다 니들. 에휴, 살아서 키우는 거하고 똑같아. 어떻게 된게. 너무 지집했다, 그냥. 에휴, 따뜻하니까 좋지? 어? 아직 그냥 봄날시다. 아직 여름 날시다, 여름 날씨야. 영화권이라든지 전혀 아니야. 전혀. 완전 좋아. 안 그러니, 아가들아? 아휴, 좋다. 완전히. 아휴, 퍼플 딜라이트가 너무 탐스러워요. 아이고 예뻐라. 이게 무슨 금인데, 생각이 안 난답니다. 여러분. 알려주세요. 정말 이쁘네요. 이렇게. 석연아가. 이파리를 갖다 던져놨더니 이렇게. 이렇게. 입꼬지가 잘 된 아이들 좀 보세요. 예쁘죠? 얘도. 얘도. 얘도 입꼬지 해가지고 이렇게. 얘가 이름이 뭔지 모르겠네. 꽃대도 올라오고. 너 누구니, 도대체. 응? 너 누구야. 엄청 이쁘다. 뾰족한 게, 날카로운 게. 이름을 모르겠다, 아가야 너. 찾아봐야 되겠다. 어떻게 해. 꽃대도 올라오고. 응? 내팽개선 하더니. 겨울 내내. 성떡보려기처럼. 얘는 안다, 내가. 귀한 아이라서. 아휴, 갑자기 생각 안 나니. 기억이. 아휴, 저 이거 뭐더라. 아, 황녀. 황녀. 황녀라고 하던데, 황녀라고. 아휴, 아휴, 아휴. 집에 이름 황녀하고 아시나요? 이야, 너도 햇빛을 싫어하는 아이. 어? 햇빛을 보면 까매지는 아이. 어? 어휴. 너는 너무 사랑스러워. 그가 누구냐면, 얘하고 얘하고. 같은 아이인데. 뭐냐. 맞아, 맞아. 마커스야. 마커스. 막 큰다 해가지고 마커스잖아. 얘는, 얘는. 어, 여기서 똑똑똑똑 잘라가지고. 이렇게 해놨었거든요. 가을에. 아, 11월달에. 그랬더니 뿌리가 내려가지고 너무너무 예쁘답니다. 지금. 탐스럽게 잘 자랐어요. 여기 다. 얘네들이 다 마커스예요. 마커스. 마커스인데, 이렇게. 얘가 세 개를 만들어놓은 거 아닙니까? 하나 갖다가. 아주 아주. 탐스럽고 예쁘답니다. 마커스가. 아,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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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이쁘지해서 자라나 있는데, 얘가 누구냐면. 도태랑. 도태랑이 아니고. 아, 얘가 뭐더라. 그. 아. 갑자기 생각 안 난다. 이렇게 기억력이 없어. 미쳤나봐. 얘도 이쁘다. 초록해도 이뻐. 아이고. 참. 이거 보세요. 입꽂이 있어요. 모건부티가 이렇게. 입꽂이 해놓은 게 이렇게 이쁘게 잘 자랐답니다. 너무 사랑스럽지 않은가요? 너무 이뻐. 너무 이뻐. 너무 귀여워. 아, 얘가 기억이 안 나네. 얘가 진짜 이쁜인데. 기억이 안 나. 얘는 도태랑인데. 도태랑. 도태랑. 날씨가 너무 좋네요. 따뜻하니까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네. 이 바람이 시원해. 이렇게 얇은. 제가 이렇게 얇은 티 를 입었는데. 엄청 지금. 응? 시원하답니다. 춥지도 않고. 응? 세상에. 여러분. 오늘도. 응. 새로. 시작하는 월요일인데. 어. 또 한 주간. 또 열심히 살아봅시다. 한 주간 또 열심히 건강하게. 응? 그냥. 좋은 마음으로 또 살아갑시다. 공기도 이렇게 좋아졌는데. 기분도 좋아졌습니다. 사람은 마음먹게 달렸어. 날씨가 미세먼지 맞고. 안주면. 가슴이 답답하고. 스트레스 받는데. 이렇게 날씨가 주우면. 공기가 좋으면. 너무 좋아. 숨을 들여 마셨다 뱉으면. 지방을 태우는 거거든요. 이렇게 좋을 때는. 저기 밖에 나가서 뛰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 이따가 내려가야 되겠어요. 밖에 뛰고. 와야되겠어요. 시장도 볼게요. 며칠 동안 시작을 안 봤더니. 먹을 게 없습니다요. 장을 받아가. 맛있는 것도 좀 해먹고 그래야지. 얘들아. 아 허들아. 엄마 기다리고 있는 거야? 니네 저거 청소 좀 하고 가야 되겠다 엄마. 니네 끈가 치우고 가야지. 그치? 그래 안 그래. 저기가 기다리고 있어.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사랑합니다.